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규 오픈한 양벌리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동 36세대로 2룸, 3룸으로 다양한 구조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은 현장입니다 기준 중간 4층은 복층 테라스 구조가 있으며 해당 세대는 3룸입니다 전용면적 약 19.5평, 실면적 28평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며 단지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기본 편의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생활권이라서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버스 정류장 5분 거리로 경기 광주역까지 15분 정도면 이용하실 수가 있어 분당, 판교, 강남 생활권이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이후 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시며 현 시점도 그렇지만 담보대출 조건이 올 3월부터는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발품을 파셔야겠습니다 신용 조건시, 그리고 필요시, 최소 여유자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시니 일단 부담없이 집을 보시고 컨택을 해보시길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한 답변과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안하게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 편안하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